50대 초반 남성인 제보자는 올해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머니 묘소에 1년 만에 성묘를 하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간 그 자리에 있던 묘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청에 확인해 보니 어머니 묘소는 인근에 임시로 이장돼 있었습니다. 비석 대신 번호가 적힌 허름한 말뚝들이 줄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용인시가 운영하던 묘지 부지가 지난 2021년 한 민간업체에게 넘어갔는데 업체가 270여기는 합의 이전을 했지만 제보자를 포함해 연락이 닿지 않은 20여기는 무단으로 이장을 해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보자가 유고를 수습해 화장을 하려고 이장된 장소를 팠는데 몇 중 흙이 담긴 비닐봉지 하나만 달랑 나온 겁니다. 저희 어머님 번호 밑에를 팠는데 하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유골이 안 나온다 묻었던 거 맞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늘에 맹적고 유골 수습해서 했다는 거예요. 창호지에다가 감싸고 마지막에 비닐로 감싸가지고 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렵게 어렵게 찾았는데 창호지는 고소하고 비닐봉다리에 쌓인 모래 한 줌 밖에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이상해 원래 어머니 무덤자리를 직접 굴착길을 끌고 올라가 파보았다는 제보자. 그곳엔 관과 유골이 그대로 묻혀 있었는데 관은 뚜껑이 열린 채 흙으로 가득 차 있는 처참한 상태였고 유골은 머리뼈등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이 사실을 알리자 업체 측이 어디선가 어머니 유골이라며 머리뼈와 넓적다리뼈 두 개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뼈는 어머니 유골이 맞는지 DNA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보자는 업체 측이 큰 뼈들만 골라 흙과 함께 옮겨 묻어놓고 이장을 제대로 한 것처럼 꾸미려다가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괘씸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 작업자들이 결국은 파헤쳐가지고 두 개고라고 대퇴부만 빼냈고 다 되메우게 한 거잖아요. 해당 업체 대표는 이미 불법 이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엔빅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해 끝난 사안이라며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엉터리 이장인 걸 알았다면 애초에 합의는 하지 않았을 거라며 합의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어머니 뷰를 파헤친 것도 모자라 유골까지 훼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조사와 함께 극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 내려가다 보니까 옆집 것도 보였어요. 땅 속에. 그 집도 비닐봉다리만 있어요. 작업을 이렇게 한 거 보면 비단 우리뿐만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를 하고 유골 잘 수습됐다는 얘기만 난 믿고 합의를 해줬던 건데 이렇게 사람을 심망시켰고 유골 수지 진짜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원안이 그래도 반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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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